찰찰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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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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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자가 정말 의미가 있네요 자기가 퍼서 먹는다 이거잖아. 자기가 퍼서 먹어라. 네. 자조적 먹기. 자조적 먹기. 네네네네. 아주 회용해. 스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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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들어보실게요. 네. 네. 짜증이 있어. 외来语. 어? 是吗? 那我考考你. 你知道这个周末咱们公司为了感谢客户, 要举行专门的自助餐会, 你猜猜, 自助餐是什么? 这三个字怎么写? 自己的字,帮助的住,早餐的餐 哦,这个难不倒我 吃饭时自己帮助自己,那就是不费 哈哈,汉语太有意思了 自助餐,自助餐,自助餐 대략 읽으시면서 뜻도 다 조금 독해가 좀 되시죠 看得懂吗?看得懂,看得懂 茶不懂看得懂,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差不多看得懂,差不多看得懂 差不多看得懂,差不多看得懂 然后,一本씩一本 읽고,解释一下 哦,是吗?那我考考你 哦,是吗?那我考考你 天之刀我考考你 她考考你 哦,现在我考考你 那我考考你 要我考考你 もう我考考你 你看得懂 太 few文章 做 티只可以 那我考考你 我 statistapраш 如果我们坐成端 哈哈因为我是 primitive 然后妳 turbo 然后 카우카우니. 카우카우 삼성이니까 앞에 거 2성으로 올려서 읽으시면 되세요. 카우카우니. 그 다음에 그 뒷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인지다우 저거 주목 저건 공수 왜의러 간식 자고APP North üzer고 싶은데 이게 더 주의러 간식 자고 싶은데.. 아니, 고객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야오 주싱 존면드 지주 찬회 전문적인 뷔페 파티? 네, 뷔페 파티, 뷔페 모임 뷔페 파티를 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니? 네, 네, 헌나 니 차이차,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어, 너 지주 찬이 뭔지 알아봐 쳐봐, 생각해봐 차이차이? 차이차이가 게스여는 게스, 추측하다 추측하다 영어에서 게스, 아이 게스 이렇게 할 때 게스 여기 니 쯔다오에서 네가 알고 있듯이 뷔페가 있지 않냐? 너 이거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쯔다오는 감사하는 뷔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듯이 그거 아닌가요? 묻는 거는 맨 마지막에 니 차이차이 쯔 그쵸 이거잖아요 글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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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쯔다오 너가 알다시피 이번 주말에 남원꽁스 우리 회사가 호일러 간 시의 크후 고객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하우 주이싱 쯔암만다 쯔쯔 상회 부패 모임은 부패 파티를 전문적인 부패 파티를 그러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한 부패 파티를 거행하려고 한다 거행하려고 하는 것을 니 쯔다오 너 알지? 이 말이에요 너가 알다시피 그래서 니 차이차 네가 알아맞혀봐 쯔쯔챔 시 심심하고 쯔쯔는 무엇인가? 쯔쯔단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봐 이 세 명이 어떻게 쓰니까? 쯔쯔쯔 쯔쯔 쯔쯔쯔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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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쯔 쯔쯔쯔쯔 쯔쯔쯔쯔쯔 쯔쯔쯔쯔쯔쯔쯔쯔쯔 해설자는 쩐머씨 어떻게 쓰니 잘하셨어요 음이도 잘하셨어요 쩌쩌쩌쩌쩌쩌쩌 자기할 때 자자고 빵쩌쩌쩌쩌 돕다할 때 조자고 찬다 찬 아침 음식할 때 찬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쩌쩌쩌쩌쩌쩌쩌 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머릿속에 한자가 연상이 딱보이세요 어..저건 안 보다워 아..저건 안 보다워 오.. 이것은 나를 당하지 않게 하는군. 그러세요. 저거 남부 따오. 남부 따오라는 단어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남부 따오가 있고 남부 따오가 있는데 서로 둘 다 반대말인 거예요. 그래서 남부 따오는 괴롭힐 수 있다. 괴롭히다 라는 말이고 남부 따오는 괴롭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괴롭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를 괴롭힐 수는 없지 이게. 시판 시, 지지, 방주 지지. 시판 시, 지지, 방주 지지. 밥 먹을 때 스스로 돕는 지지. 내 자식, 내가. 뭐OO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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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라 으부lection형 index. 이게 바로 뷔페지. 하하. 한국어 참 재밌어요. 요이수마 요이수마 잘하셨어요 출판시 밥먹을때 자기가 상주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돕는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패다 하니 정말 재미있네요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해석도 너무 잘하셨고 쭈욱 회사님들 읽기 연습 한번 더 해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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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주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주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니猜猜 自助餐是什麼? 니猜猜 自助餐是什麼? 這三個字怎麼寫? 這三個字怎麼寫? 自己的字 幫助的助 早餐的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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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這個難不倒我 哦 這個難不倒我 吃飯時自己幫助自己 吃飯時自己幫助自己 那就是不費 哈哈 那就是不費 那就是不費 哈哈 韓語太有意思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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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助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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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士堂생道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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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officer すごanto 他のチャンネルで おはり あっ あ iş すご parfait あっ お Sic 중국어에서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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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터우는 돌멩이 바위라는 뜻이고요 젠즈 할 때 젠즈 이게 가위예요 이거를 젠즈 해가지고 쯔을 써도 되고 젠 따오 해서 따오가 칼도 자예요 칼도 칼도 발음이 젠 따오 거든요 젠 따오라고 하셔도 되고 십두 견다오 부 십두 견다오 부 십두 견다오 부 이 부분은 부작용에서 가위바위보는 십두 견지 부 십두 견다오 부 십두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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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여기 나오는 젠즈 할 때 요 쯔는요 선생님 젠미사예요 젠미사 명사형 만드는 그렇죠 명사형을 만드는 네 젠미사 요게 없어도 요거만 갖고도 의미는 충분하죠 근데 현대 중국어가 명사는 대부분 두 글자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명사는 두 글자 이거거든요 보통 명사는 그래서 지엔이라고만 해도 가위라는 의미가 있지만 요 두 글자 글자 맞추려고 뒤에다가 즈 그 점미사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즈 여기서 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두 견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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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겜보는 일본말이죠 그러니까 짱 짱겜보 샤이쇼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주먹이라고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주먹 짱겜보 다음에 짱겜보예요 짱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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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견보가 일본어 그대로 받아서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지주 찬 시토 견다 부 시토 견다 부 찰 찰 한 유 찰 찰 한 유 찰 찰 한 유 찰 찰 한 유 찰 한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